아휴, 빨리 누워. 여보, 그러니까 날도 더운데 왜 두꺼운 트리닝을 날 사주냐고. 그러니까 왜 날개를 달아요. 가면... 웃음 뱉히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나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 최종이시냐고? 맞고 푹 휴가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괜찮다잖아.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야, 자기야. 예쁘지? 예뻐, 예뻐, 예뻐. 아휴, 왜? 어머. 그래도 멋있어, 우리 남편. 최고. 아휴, 미터 작가. 아휴, 생기해. 아휴, 여보. 아휴, 여보. 당신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우리 밥 좀 먹고 살자, 어? 아휴, 여보. 아휴, 여보. 여보, 여보. 네, 여보. 감사합니다.